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고시의 철시의 추모 3주기를 맞이하여 디지털 기술로 그의 모습을 복원하고 함께 따뜻한 감동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습니다. 2017년 11월 19일 홀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그를 만날 수 있는 감동의 순간 오늘 굉장히 많은 몇 천명의 우리 팬들이 이 자리를 꼽으셨지만 장소가 장소님만큼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새롭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나쁜 없는 곳에서 하늘을 알고 있을까 굿바이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옛날 생각나서 너무 좋았고요 홀로그램으로 나온 그 모습이 지금도 우클한데 이런 공연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나중에는 애기들을 볼 거예요. 너무나도 잘 살고 있을까 굿바이 얄리 언젠가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태어나죠 금융을 넘어생활 속 디지털 솔루션으로 고객의 일상에 감동을 전하겠습니다. 디지털로 일상을 따뜻하게 KB증권